굿모닝입니다 오늘의 로드트립 2의 로드트립입니다 로드트립 2입니다 저희는 내쉬빌에 도착해서 아침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내쉬빌 핫치킨과 와플이 유명한 데로 알고 있고요 어제 새벽 3시 반쯤에 도착해서 4시간밖에 못 자고 바로 오하이오로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 일찍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당 안에 들어왔는데 웨이팅이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린다고 해서 걸으러 나왔습니다 내쉬빌 시내 안에는 도시같이 껴있구요 지금 시간이 아침 9시 정도인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녀는 점심이 많고 그게 더 아름다운 같은 떠올네요 저도 이 래스터로 loved mine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은 시청자분들을 봤어요 나는 이미 이미 próbate 시청자들과 보셨던 events 매장 밖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으로 나오면 픽업도 가능합니다 메뉴를 살짝 보여드리고요 밀크앤후니 커피 우리는 밀크앤후니 스페셔렛티 다 드리는 것 같고요 크루아상을 시켰습니다 여기서 받을 거예요 먹방을 기대해 주세요 매주일 핫치킨 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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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킨 Bolt 너무 고가와서 국이 그리고 우리에다 온다 너무 고가 당장 저희는 다시 가고 그리고 물고기 비행기 물고기 10% 10% 이리시길 바랍니다 혹시 남식은 불과 한낵을 먹기 때문에 남식도 다 메뉴하고 보려는 중 밀크와 버터 밀크와 버터 밀크와 화면에 남식은 너무 맛있게 먹네요 남식도 너무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더 외국에서 불구하고 2인분이 너무 풍선이 cuddle 어쩌면 후멸이 주장 근데 이날에 적 karena 참가진 먹은 맵국 같은 거 그래서 더 맵국은 또? 그래서 되게 잘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거는 Organisation todo의술을 넓게 넣으면 더 맵국과 맵국에 주는 것. 그리고 모두 잔을 갖다 주신거는 사운드까지 그래서 항상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좀 맵국에 고소해 하는 것보다 더 매우 맛있습니다 8분만 확인해 주시기 위해 다시 한번 또 먹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다릴게요 내일은 공부가 와서스테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뺐거리는 가 mia 다음 시간에 뺐거리는 곳 마이티큐치 마이티큐치 이제 한편 뺐거리는 뺐거리는 기초 뺐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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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뺐거리 35 minutes still from cleveland hey guys hi so we're finally in ohio ohio gozaimasu jay's driving more because i was sleeping we have about four hours left to go to get to cleveland so yeah we haven't eaten anything for lunch because we had breakfast pretty late the fried chicken and waffles so we're still full so i think next time we check back it will be with my brother for dinner where we are now where are we where are we somewhere in ohio we're going to Starbucks to buy mint tea so we're going to look at the plaza we're going to look at the outlet for the outlet 구매를 했는데 아울렛은 아니고 이쪽에 AMC라고 영화관이 있구요 미국으로 치면 CGV 한국의 CGV 여기 별로 없어서 다시 차로 돌아가겠습니다 뿅 도심으로 들어가구요 보시면 이제 야구장 Progressive Field Guardians 클리브랜드 도착 클리브랜드 무슨 랜드? 클리브랜드 카지누도 보이구요 가서 갬블링 좀 해야지 그쪽은 터미널 타워로 제가 맞게 말하면 그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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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미널 타워 그러면 이따가 도미노를 픽업하러 걸어갈때 또 시내를 구경시켜드리겠습니다 I need to stretch my legs 뿅 드디어 만났습니다 에이 마지막으로 콜! 콜! 콜 월드!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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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와우! 너가 강한 것 같아! 강한 아저씨! 드디어 도미눈! 오우! 오우! 왕이 오우! 네! 왕이 바베큐 왕이 네! 흑바베큐 왕이 흑바베큐 왕이 we got some garlic nuts garlic bread and 대망의 pepperoni 아! juicy ład bil 우린 수 정 Mau